안녕하세요. 케이니입니다.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업의 내용은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. 계속해서 그냥 저희는 대화를 해나갈 것이고 거기에서 말을 못하는 부분, 잘 안되는 부분, 지금 현재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,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캐치하면서 왜 그 부분들이 안되는지 파악하고 지금 현재 실력과 거기에 닿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학생이 갖지 못한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씩 징검다리 놓듯이 그렇게 하나하나씩 다 놔줄 거예요. 그렇게 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파악을 해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발견된 게 수동태 부분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전부 다 중학교 과정이에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중학교 시험과 그리고 실제적인 사용과 그게 딱 맞다 떨어지는 게 그게 중 1, 2 과정 전체가 다 그렇게 생겼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하나를 굉장히 깊게 파고드는 게 수동태 쪽이란 말이죠.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서 지금 스스로 하도록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능동태 문장이랑 수동태 문장 변환 자체에서 오류가 생기는 게 저한테는 보여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가르쳐 줄 건데 사실상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근데 그게 좀 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, 확실히. 그래서 그 부분을 능동태 문장을 주고 수동태로 바꾸든지 수동태 문장을 주고 능동태로 바꾸든지 이 과정 안에서 뭐가 필요하고 그게 왜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까지 다 세세히 다뤄볼 거예요. 그리고 지금 하던 숙제들을 원래 안내를 했을 때 틀리면 다시 버튼을 누르라고 안내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. 좀 평가가 약간 관대예요. 잘 몰라도 그냥 어려움 정도 누르고 넘어가고 조금 알아도 쉬움 누르고 훅 넘어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숙제에서 저한테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을 시키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학생한테도 말할 거지만 그렇게 해서 진짜로 자기가 배우는 것들을 기억해 낼 수 있으면 그럼 쉬운 버튼 누르고 틀리면 어려운 버튼 눌러도 되는데 근데 노아 학생 같은 경우에 쉬운 버튼을 많이 눌렀던 카드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걸 틀려요. 얼또당떠하는 방식으로. 그렇다는 얘기는 충분히 반복이 안 됐는데 본인이 쉽다고 판단을 해버려서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케이스가 많고 저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갈아주는 사람이 해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그렇지 않은 지식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다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본인이 훨씬 더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것들이 지식 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도 저희는 같이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다 다뤄보고 수업 요약 영상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케인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일하세요.